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이 영상은 HDI라는 리습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HDI 리습. 첫 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 선택한 객체의 순서대로 길이값을 소수 둘째 자리 표로 작성하는 건데 이전 영상 제가 우상단에 카드를 띄워두겠지만, 예전에 HAR, 원본이 Her Area라는 리습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파일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따로 이걸 써달라고 제대로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파일명을 바꿔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기능을 상세하게 나열하기 위해서 파일명을 길게 했더니 이거 역시 바로 적용이 안 돼서 이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HAR 리습이 면적을 표로 작성하는 거였다면, 이번 HDI 리습은 길이값을, 면적이 아닌, 넓이값이 아닌 길이값을 소수 둘째 자리 표로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CAD로 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HDI로 스타트를 해달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거의 최대 단점은 원과 라인만 길이값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폴리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빈더가 조금 낮아지긴 한데 또 어차피 폴리라인을 익스플로드, 폭파시켜 놓고 하면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 자주 사용하는 리습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길이값만 특별히 알고 싶다면 이 영상 말고도 앞서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A1번 리습, 그리고 DSS 리습을 활용해서 PL값에 대한 길이값을 알아본 데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HDI 리습은 HAR 리습도 그랬었는데 밀리미터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실척 1대1로 옵션을 줄 수도 있고 미터로 기재하고 싶다면 길이값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터로 기재를 하고 싶다면 1대1000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DI 리습 실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생략한 게 있는데 원과 라인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는 뭐냐면 문자 높이와 행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이 이제 비어있으니까 제가 아래쪽에다가 표 제목에 해당하는 걸 딱 포인트 찍고 자, 이게 홍길동 1S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치수 문자의 높이가 3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3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행간 높이는 4나 또는 3 곱하기 2를 한 값 6으로 이렇게 설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엔 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한번 딱 눌러주고요. 타이틀은 기본 사례라고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한영키 전환해서 기본 사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옵션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밀리미터 값으로 표를 정리할 것이냐 또는 미터로 정리할 것이냐를 이 축척을 설정하는 이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밀리미터로 기재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1대 1이라고 해두시고 그냥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사례라고 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셀렉터 오브젝트 어떤 거를 길이 값을 표현하고 싶냐 자, 그래서 이거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 총 길이가 30에 2개, 30이 2개 있고 20이 2개 있으니까 100mm짜리일 텐데 이걸 딱 선택해도 0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REC 명령으로 만든 거는 REC 즉, 렉탱글 사각형은 폴리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과 라인만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엑시트 넘어가고 자, 이거 선택해서 지우고요. 자, 이거 2개가 지금 다 REC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제 의도이기도 한데 자, 이거 2개 선택해서 익스플로드 폭파시키겠습니다. 자, 다시 HDI 리습 실행시키고 여기 또 아래쪽에 찍고 3, 그 다음에 4 역시 엔터 타이틀은 기본 사례라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한장키저는 또 해놓고 1대 1이라고 아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엔터 넘어가도 소괄호 안에 있으니까 기본값이 되겠습니다. 자, 셀렉트 아브젝트 제가 왼쪽 것만 한번 길이를 재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저게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면 그 윈도우나 걸치기로 선택이 안 돼서 하나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래쪽 거를 다시 하나 선택하고 나면 2번으로 뜨죠. 아까 1번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왼쪽 거 위에 거 오른쪽 거 선택하고 나면 자, 2번 그룹이라고 되어있는 것 중에서 아래 거부터 제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선택을 했으니까 30, 20, 30 이렇게 나오죠. 이건 개별 길이를 뜻하는 거고 이게 각각의 개별 길이가 합쳐져서 총합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누적된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면 이 총 길이 값은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별 길이는 우리가 선택한 순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약간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나는 개별 길이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의 총 길이도 알고 싶다라면 여기서 이 HDI 리습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서 이번엔 이 아래쪽에다가 또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포인트 정하고 3, 4,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뭐라고 할까요? 개별 한영키전환에서 개별 길이와 총합이라고 이렇게 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놔두고요. 자, 그래서 이번엔 개별적으로 하려면 여기서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래 거 선택하는 건 처음엔 동일해요. 이거 선택하시고 1번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왼쪽 거를 딱 쳐주셔야 그 다음에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앞쪽에서 실습했던 거는 행간 거리가 지금 행간 높이가 4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보고서 이 글자 길이 4만큼씩 떨어져 있어서 쭉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그룹별로 나오는 거니까 약간 행간 거리가 4 곱하기 2를 한까 8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1번의 길이는 30이고 2번의 길이는 20인데 누적된 것들이 각각 그룹에서는 없다 보니까 각각 30과 20으로만 나오게 되고 총 누적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넘버 2가 끝났으니까 스페이스바 한 번 또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위에 거를 선택하면 이제 3번 나오게 되죠. 총 누적 길이 변함없이 잘 나옵니다.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또 스페이스바 두 번 땅땅 치고 오른쪽 거를 선택해서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르고 여기서 엑시트라고 하셔도 되고 ESG를 그냥 누르셔도 HDI 리습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그룹으로 보고 나서 총합의 길이도 같이 볼 것이냐 개별 그룹으로 보고서 총합의 길이도 또 볼 것이냐 어찌 보면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적 길이와 길이 빼기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다 합산한 것만 보고 있잖아요. 또는 개별적인 객체에 대한 길이만 보고 있었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데 사각형의 총 둘레의 길이에서 이 원, 반지름 8이 원의 길이만 빼주고 싶다라면 그럴 때는 이 길이 빼기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I 리습 실행시키고 스타트 포인트 이제 오른쪽에다가 제가 하나 찍어두고요. 3, 4 두고 타이틀은 뭐랄까요? 네모에서 원의 원둘레를 빼기 실습 표 라고 하죠. 한역기전환하고 자, 밀리미터로 나오게 할 거니까 1대1 그대로 동일하게 쓰고 자, 이번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원둘레를 빼는 걸로 했으니까 여기서 스페이스바 한 번 땅 쳐주고 나면 여기에 서프트랙트의 줄임말 S옵션 서브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옵션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이 원을 원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50.27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50.27mm인데 여기서 네모의 길이값이 120이었는데 거기서 원을 빼주기로 했으니까 이 값이 120에서 50.27을 뺀 값 69.73이 나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명령어 마무리하고 1번 그룹으로 보고서 이렇게 더할 거냐 뺄 거냐 이런 실습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반지름 8인 원의 길이가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보면 여기에 원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가 아 원주가 둘레의 길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50.2655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수 셋째 짜리여서 반홀힘 처리되어가지고 50.27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밀리미터로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미터로도 이제 기재가 가능하니까 이걸 가지고 똑같은 그 영역에서 이번에 네모에서 원둘레를 빼긴 빼는데 이번에 미터로 한번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1번 속성창 끄고요. 자, 다시 hdi 리습 실행시키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3과 4로 하되 네 미터로 한영키 전환이 왜 이렇게 안될까요? 미터로 기재 하기 라고 하고 한영키 전환하고 자, 여기서 1대 1이 아니라 미터로 기재하시려면 1대 1000이라고 꼭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콜론 앞에 1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서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와 비슷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고요. 하나 선택하고 둘 셋 넷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여기서 서프트랙트 옵션 S 옵션을 이용해서 엔터 쳐주시고 이 원을 땅 빼준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엑시트를 가든지 ESC를 누르면 이 HDI 리습이 종료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되다 보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가 되긴 하는데 밀리미터로 나오는 것이냐 미터로 나오는 것이냐 이 값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누적 길이는 빼기까지 다 합산을 하고 나면 밀리미터로는 69.73 밀리미터인데 이걸 미터로 환산하는 게 우리가 조금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땐 처음부터 그냥 미터로 기재하는 1대 1000 옵션을 입력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이렇게 결과값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 69.73 밀리미터는 미터로 환산하면 0.07 미터가 되는 거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아니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하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습 사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길이와 면적은 건설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폴리라인이 안 된다는 최대 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해드렸던 A1 리습 그 다음에 DSS 리습 추후에 또 알려드릴 LLE라는 리습을 활용하시면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편집하는데 또 객체의 길이값 면적값을 확인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HDI 리습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